츄원씨가 고민 해결을 일단 하나 해주세요 아 사실 저는 공부에 관해서는 정말 공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 했어요? Was? 그 뒤에 but이 있습니다 But? It was but It was but It was but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못했어요 You're not a good student 그냥 At... 혀 자를까요? 근데 통경은 민혁이 형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걔 형보다 예술 한번 해주세요 어 그니까 사실 네 그렇죠 어 어렸을 때 공부가 저는 사실 좀 싫었어요 공부해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Thinking about you 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기를 자꾸 올라와서 아